아니 뭔 소리야 재밌게 들으면서 노는 그런 곡들인데 건히리가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곡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로 한번 스토콤 심드롬 일단 그냥 해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씻고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크래비티의 Love or Die, Please 처음 들으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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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supre structure 우리 스윗하우스 정말 좋아하는 곡이죠 내가 스윗하우스 드럼 가피한 적이 없는데 그야 그냥 뭔가 어렴풋이 알거든요 한번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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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와 도은이형 진짜 리스펙트 이 어려운 곡을 어떻게 그렇게 잘 치지? 와 진짜 도은이형 진짜 도은이형 진짜 완전 리스펙트 와 진짜 어렵다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비비지의 매니악이요 매니악이요 낮잠 미리 안별해 낮잠 미리 안별해 가춘다 같은 소린 듣고 가춘다 같은 소린 듣고 매니악이요 아잠 미리 안별해 아잠 미리 안별해 아잠 미리 안별해 다행히 안별해 매니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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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은 뭐였지? 아예 처음 듣고 쳐보는 컨셉으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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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어렵다